박서린 씨, 오현우 씨, 구창모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창모 씨, 배철수 씨랑 인사 나누시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구창모 씨는 깍듯이 안 하는데. 저는 구창모라는 이름이 너무 친숙해서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네요. 화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세 분의 무대를 보면서 우리 세 가수가 다른 오디션이랑 다른 지점이 아마 이런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반가웠고 우리가 찾던 가수가 이분들이구나. 우리가 찾던 가수가 이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때랑은 좀 다른 느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희만 친구가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인데도 요즘 노래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느낌들은 정말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최백호 형하고는 뭐. 형님이 더 형님 아니세요. 형님이 더 형님 아니세요. 백호 형이 형이지. 야 이 사람아 백호 형이 세 살이나 많은데. 그 형은 70대야. 발끈하셨어. 근데 예전에 축구팀에서도 같이 축구를 했고.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를 매주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흡족한 얼굴로 앉아 계신 모습은 제가 오랜만에 봅니다. 원래 까칠하시거든요. 원래 까칠하시거든요.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사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 추천서 봉투를 개봉해 주시죠. 우선 영일만 친구를 부른. 오연우를. 굉장히 떨립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퓨어를 부른. 박서린을. 채백호 선생님께서 저를 대체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서린 씨도 2라운드에 진출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와 사랑하리를 부른 구창모를. 추천서 꼭 받아서 다음 라운드 넘어가고 싶어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창모 씨는 중점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확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뒷부분 고음 부분이 약간 흐트러져서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굉장히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백호조에서는 아쉽게도 박서린, 오현우 씨만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그 Warsz up 아쉽게도 연결된 mouvement 어떨까? 괜찮으니 울트남 しpe? 가방 전'm gonna make it three more weeks Photo 들고 감사합니다.